시험을 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후두두두둑 그러면 같이 사시는 분이 잔소리 안 하시나요? 이때 딱 필요한 아이디어 제품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염왕국 비어드킹의 국왕 니콜라스입니다. 우리 왕국에선 제가 수염이 가장 많아요. 저는 수염왕국의 퀸 알레스야요. 비어드킹 엣지본 20%를 10만 달러에 팔아볼까 해요. 잘하면 누구나 수염과 머리털이 잘하는 수염이 잘합니다. 수염을 집에서 정리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해져요. 아주 끔찍하죠? 이이가 수염 깎은 다음 화장실에 가면 더러워 죽겠어요. 세면대, 변기, 총, 비누, 칫솔까지 털링도 있죠. 좀 치우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먹어서 뺨을 쳐요. 오른손으로요. 우리 마누라 같아 MBTI 왔어 지금. TSD 아니야? 아니 나 인프피인데? 집중하세요. 우리가 개발한 그루밍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삐어드빕,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파우치에서 꺼내시오. 찍찍이로 목에 거시오. 거울에 흡착판을 붙이시오. 레버를 내리시오. 수염을 자르시오. 다 잘랐으면 흡착판을 떼어내시오. 쓰레기통에 잘린 수염을 추척하시오. 따란. 이게 실화요. 비디오가 진짜 깔끔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딱 쉽게 붙이고 하고 버리고 끝. 앞머리 혼자 자르실 때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세면대 후두두둑 한 상태에서 그냥 하거든요. 이게 잘 팔리던가요? 당연하죠. 지난 8달 동안 14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지난달에만 8만 달러를 팔았죠. 어떻게 해요? SNS에 바이럴 영상을 올렸는데 대박이 났어요. 2천만 뷰가 넘었죠. 2천만 아니야? 저 비디오가? 네 저거요. 우리 비어드킹의 강점은 브랜드 개발입니다. 뭐 브랜딩, 컨텐츠 제작 모두 다 직접 만들었어요. 입소문을 계속 타면서 점점 성장했습니다. 한 달에 지금 훌륭한데요? 그 가격이나 수익은 어때요? 지난달 제조 원가를 7달러까지 낮췄어요. 그걸 29달러에 팔죠. 마진 쩌네잉. 마진은 니들이 도와주면 더 좋아질 거예요. 7불이 단가인데 29불. 그 14만 달러 매출에 2천만 뷰 면 잘하고 있구만요. 투자금이 왜 필요해요? 우린 제조 시설을 키울 거예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마! 멈춰봐 임마! 니들 14만 달러 팔았다며 임마! 마진 다 어디 갔어 임마! 초반 7개월은 마진이 45%였어요. 이제 막 75%로 마진을 올린 거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겨? 네, 제조 시설을 만들 거예요. 내년 계획은 뭐요? 매출 40만 달러를 만들 겁니다. 수많은 도매상과 유통사에서 함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만으로도 벅차서 그냥 넘겼었는데 너네랑 함께라면 오프라인도 진출이 가능하죠. 잘 생각해보라. 마진은 반으로 줄고 재고만 쌓일 수도 있지 않겠니? 오프라인으로 나가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품질이 떨어질 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생산에 화가 늘린다고 그러는 거. 품질 이씨가 나올 거고 그러면 차라리 온라인으로 가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 같지는 않아요. 되게 솔직하시네요. 마! 나는 회사를 볼 때 핵심 능력을 본다 인마. 콘텐츠 제작이 핵심 능력이라 캤는데 이걸 첫 번째 제품이고 이런 게 겁나 많은데 그중에 한 게 갖고 온 거다 했으면 내가 너네랑 했겠지 근데 아니잖아. 응? 나는 빠진대. 그저 발상은 흥미로운데 이거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 한 개디요. 수염기저기 제품을 더 많이 만들면 되죠. 오일, 빛, 의류, 총 그런 것들은 너무 평범한 거 아니니? 야! 너 어디 수염 바디 본 적 있어? 본 적 있냐고! 아, 있냐고! 진, 진정하시라요. 어깨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어, 동무. 엄청 세시다, 저 여자분. 어, 엄청 막 자기주장 엄청 세요. 내래 빠질랍니다. 저도 빠질게요. 개놈. 마! 로리! 니 혼자 남았다잉! 내 왕관 씌워줄게요. 여자들이 이걸 사나요? 그럼요. 고객 60%는 여성이에요. 남친, 남편, 아들 거를 구매하죠. 선물용으로 잘 팔린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얼마나 더 잘 될지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건 너무 위험해 보이는군요. 회사 지분의 51%를 주시겠어요? 51%면 그냥 저 사람 회사로 쳐지는 거죠? 그렇죠. 참말로요? 네, 신심이에요. 터무니없는 제안 같아 보이지만 저는 원래 빠지려고 했다고요? 그건 좀 과한 것 같군요. 45%는 어떠신가요, 로리? 이제 결정하시라요. 자기야, 그거 가져와. 여왕 시켜드릴게요. 알겠어요. 저도 안 하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했는데. 일부러 나쁜 샤크들이네, 주변에는. 그리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웃기네. 근데 20%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35% 주는 건 좀 많이 센 것 같아요. 본인들이 되게 잃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 이후에 협상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샤크탱크에서 무조건 투자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안 된 거를 복수하듯이. 잘 나왔어요. 8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매출이 올랐어요. 연말까지 한 160만 달러 정도? 그냥 샤크탱크 출연한 것만으로도 얻어간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이 협상이 안 되었어도. 70만 달러 올랐던 것도 사실 방송 이후니까. 방송을 타고 저런 게 있구나 해서 샀던 사람도 많았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참 어려운 게 인수한 회사에서도 저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제품으로? 이 제품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제품의 소비자들을 가지고 네, 사오고 고객 획득 비용이 얼마냐고 했을 때 그냥 그 회사는 네 이 브랜드를 인수한 가격으로 여기 브랜드를 이용한 사람들이나 뭐 DB나 고객의 DB를 아마존에 있나 볼까요? 아, 카피가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만들기 쉽잖아요. 근데 솔직히 맞아요. 이게 베어 느낌인데 뭐 얘네 다 비슷한 제품들이네요. 지금 카피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연 미국인들은 오리지널을 사나요? 아니면 그냥 싸면 카피 제품도 사는 편인가요? 저는 아무리 싼 거여도 최대한 오리지널 쪽에서 사려고 하거든요. 문화의 차이기보다는 타계층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서양 문화냐 한국 문화냐 차이가 아니라 40대 주부이냐 아니면 20대 여성이냐 그런 차이가 더 클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어떤 거냐 사실 이런 거는 카피들 아니든 사실 품질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품질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는 화장품이나 연자제품 이런 거는 좀 더 크죠. 그렇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한 묶음이에요. 가끔씩 재밌는 게 반대로 되는데 듀듀처럼 잘 팔리는 제품에 내게 붙잖아요? 쓸 거가 있어요. 여기 듀듀를 사는 사람이 내게 듀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어떻게 근데 공략을 할 수 있어? 광고 이런 걸로요? 운이죠. 운이죠. 듀듀를 산 사람이 비즈쩔키로 책을 많이 샀나봐요. 드리미는 뭐래요? 디보션스? 한 달에 그래도 많이 파네요. 18,000개 정도? 그럼 뭐 36만 여기 비즈쩔키로 안 찍혀 있어서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겠지만 아이디어 상품으로 출발해서 언젠가는 누가 추격해오잖아요. 추격한 거에 대한 연락도 같이 준비한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롱런을 하는 거고 소비자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얼마큼 길게 늘릴 거냐라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이디어는 싸다 그리고 쓰레기 전부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는 전부다 할 수 있고 그걸 얼마큼 실행을 해서 집요하게 끌고 가느냐가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실행을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